부천시의회가 최근 부천체육시설을 부천시민행사와 경기에 우선적으로 대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부천에서는 특정 종교단체가 체육시설을 대관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승인이 취소되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후 나온 조례 개정안입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부천시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강동, 여월동, 작동, 선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단비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코로나 이후에 체육관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부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를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최근에 넷플릭스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 불거진 특정 종교단체의 논란이 배경이 되었고요. 최근에도 부천 체육관에 대관을 했다가 취소하기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부천시 체육시설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체육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복합 커뮤니티거든요.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은 운동 프로그램 이용 뿐만이 아니라 경기나 행사 또 공연 같은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없애고 보다 더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시민 우선 대관 조례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개정한 주요 내용의 첫 번째로는 부천시 관내 주민의 행사나 경기를 우선시 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천 관내 체육시설은 부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구 주민보다 부천 시민이 우선시 되어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문제가 된 부천 체육관 대관 사건이 배경이 되면서 시민 다수의 거부감을 고려해서 부체육관 대관을 승인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애초에 대관 승인 단계부터 저희 부천시 집행부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상의법에 따라서 현황에 맞게 내용이 변경되었고요. 저희 지역에 새로 신설된 고강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시설 정보나 사용료를 명시하는 부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번 종교시설 이용 같은 사회적 문제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조례 내용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하고 또 운영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전보다는 체육시설 이용이 좀 편해지도록 어떤 장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천시민이 자긍심이 들도록 또 편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희 부천시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또 생길 거고 그때마다 관계부서나 동료 의원님들과 챙겨서 체육시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